새우가 제거 안녕 잘 지났나요 내 사랑 나도 많이 보고 싶네요 주말에 별일 없으면 그냥 아기 코끼리 보러 갈래요 뭔가 두근대는 세상이 너와 나 그저 단둘이 뚜릿뚜릿이 너무 안 나? 근데 너무 이거 갑자기 너무 안 나는데 수추를 더욱끄러져 먹잖아 너무 잘 와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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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서 한번 하셔야 돼요 카메라에 누워야 돼 카메라에 누워야 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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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식 안 좋아해요? 좀 더 근사한 거 사주려고 했죠 처음에는 음식이라 싫어하시나? 아 아 아아 아니에요 아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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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번호 팀장과 이세진과 함께하는 둘이 하나 아 오늘은 그 열일을 볶고 있는 아이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법에 대해서 오늘 위로세진 씨의 강의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뒤로 조금만 가겠습니다 네 뒤로 가세요 네 다음 기회 다음 기회 다음 기회 아 매콤하고 조금 매콤하고 짠는게 땀이 송골송골 노 오 네 모 아 여기 여기 들어 뭐 남편 맵 속에 집이 보이는 펄만시 땀 소리 다지 함께 삼키면서 딸작 끓인 오슨도슨 함께 먹고 슬퍼 지시 슬퍼